안녕하세요 파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제 댄서 친구들이 와서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오늘 좀 많은 욕이 난무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디야 우리의 니너는 어디야 일단 로컬 코치랑 코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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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따 뭐 어디 간다 오모이데요 코트라고 추억의 거리? 추억의 골목? 근데 열한 명이 들어갈 때가 지금 일본은 단체속이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 여기 뺑 돌려서 앉으면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흠은? 남아가 주위치고 하다 흠은? 네 네 이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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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한국 촌놈 들어와가지고 이거 이거 한번 넣어오는거에요 일본 야키뉴구 야 갈비 아니야 갈비만 나왔는데? 어 갈비 같은거야 갈비 내일 저기 NBA 무대에서 축하 공연하는 팀이 신조쿠에서 비티에스 좋아요 비티에스 좋아요 더좋아 퓨전 MC 네 안녕하세요 바크입니다 오늘 퓨전 MC 친구들이 와서 모탈컴뱃이랑 스페셜 배틀을 하는데 제가 게스트 MC로 초대받아서 지금 여기 아자부 주변에 와있습니다 와 엄청 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퓨전 MC 오늘 MC 타노아리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분 네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탈컴뱃 사실은 진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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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비보이들은 이렇게 바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좀 아프겠다 여기 여기 VIP 저희 음료를 좀 주세요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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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튜브 찍어도 괜찮아요 물론 괜찮아요 마지막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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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해야 되냐고 아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저거 쓰고 퓨전 MC 뭐 탁 탁 감사합니다 엠씨 보러 온게 아니라 지금 통역하러 온 느낌이네요 엠씨 보러 온게 아니라 지금 통역하러 온 느낌이네요 진상상 저 러친놈 진상상 네 오늘 엠씨잖아 네 오늘 엠씨인데 통역만 할거 같은데 엠씨가 그거 아냐 미친? 엠씨잖아요 엠씨 아 엠씨 엠씨가 미친 아니야? 어 러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열정있는 형님이십니다 어느 부분에서 열정울드 계셨죠? 이런 부분에서 열정울드 계셨죠? 이런 부분에서 열정 스노우맨 안녕하세요 일본의 퓨전 MC 멤버는 스노우맨입니다 오늘은 모탈콘바트와 게스트바뜨를 합니다 모탈콘바트는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크루입니다 그래서 일단 즐기고 제가 처음 바틀을 할거에요 좋은 생각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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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파운드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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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 오우 이 스프링 이 스프링 이 스프링 이 스프링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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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